아 예 팀플레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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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렛츠고! 청하! 아니구나 아쉬워마자 12시 그럼 청하 씨랑 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? 저는 청하 솔로로 할 때부터 지금까지 와... 저는 지금까지는 현재 마시는 청하를 즐겨하는 친구였지만 오늘만큼은 다수 청하를 닮고 싶은 아쉬워마자 12시 어느 샵 가나 다른데 신경쓰고 나는 여기 턱을 계속 어떻게 하면 좋을 거야 이걸 선생님 잠깐 이거 뭐예요? 반가발이라는 건데 오 나 처음 봐 나 처음 봐 인생에서 반가발 처음 봐 이게 청하 씨가 한 거예요? 네 청하 씨가 된다면 제가 뭔데 못하겠어 혹시 담당 연예인 어떠면 어떤 분인지 모모랜드랑 희인 씨랑 주의도 해? 네네네네 아 맞아 현모 씨가 암부 전에 다녀요 누구? 아니 현모 현모 씨 여기 다녀요? 네 이이는 죄다 여기 다니네 여기 남자 배우들은 안 다니나요? 닷세븐 진영 잘생긴 진약이 조승우 씨 지금 이 순간 다섯 명 다섯 명 왜 오늘 안 계시지? 뭐야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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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진짜 학생 때 우상이었어요 나 그거 알아요 신데렐라부터 이거 그거죠 첫사랑 다 진짜 각자 얘기만 하는구나 연세변신마 진짜 나 이거 되게 재밌을 거 같았어 다음에 우리 이승현 언니로 다음에 나 승현 언니로 만나줘요? 커트해야 되고 기럽지 눌려야 되고 봐봐요 기럽지는 제가 포토샵으로 어떻게 해볼 아니 언니 너무 예뻐 오늘 옷이 커플 아 동영이었어 동영이었어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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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 연락하면 진짜 연세변신마 오케이 콜 어 아 센스 나는 저 언니 나온 모든 드라마를 다 봤고 저 언니가 하는 성류 홈쇼핑 다 보고 내가 어렸을 때 우상을 갑자기 이런 샵에서 만난다는 자체가 너무 큰 이 느낌이거든 아니 근데 저 진짜로 이거 한다고 해서가 아니라 진짜 현희 씨 팬이어가지고 진짜 좋아했어요? 네 사실 저도 학창 시절에 개그우먼의 꿈이었거든요 그래 예사롭지 않았어 어떤 비주얼 자체가 예사롭지 않았어 비주얼 혜야 날 좀 바라봐 화이트 쉐도를 바르시는 거야 아니면 어 아니요 지금 컨실러를 다시 바르고 있어요 다시 이 부분이 돋보일 수 있도록 어머 컬러 위에 지금 컨실러를 바른 거야 이게? 네네네네네 섀도우 라인 쪽에 시럽이 많이 가라고 처음이에요 아이라인 안 그리고 눈썹으로만 지금 한쪽 되게 예뻐 예뻐 나 아까 왔을 때 기억나 아까 왔을 때 비포 애프터 보면 진짜 눈이 왜 이렇게 커진 거야 제이슨 씨한테 영통 한번 걸 거예요 청하 씨가 웬일이에요 라는 얘기 들으면 성공이에요 진짜 사랑꾼 라라카스터 오 어 청하 씨도 이렇게 이렇게 앉죠 네 이렇게 앉아요 아는 사람도 특징이에요 오 청하 씨 같은 경우는 쌍꺼풀 라인에 붙었어요 사실은 근데 쌍꺼풀 라인에 했을 때 별로 안 보일 것 같거든요 안에 들어간 네네 넥타라는 눈썹에 붙일게요 최비가 뭘로 붙이시는 거예요? 어 지금 이거 사용한 거는 투명 마스카라로 사용했어요 투명 마스카라? 본드가 아니라요? 네 본드를 붙이면 뗄 때 너무 자극적이라서 투명 마스카라도 붙는다는 얘기인 거야 이거 꿀팁이야 네 이러니 청하가 안 반하냐고 이게 왜냐면 왜 예쁘냐면 조명에 따라서 알죠 어떤 건 빛나고 어떤 건 딱 이게 오묘한 느낌이잖아 근데 되게 두상도 되게 예뻐요 두상 예쁘다 한 번 100번 넘게 들었어 신이 두상을 주시고 얼굴을 뺏은 거죠? 내 얼굴에 내가 까도 되잖아요 오 재밌다 한 번 더 올려주시면 안 돼요? 저에게 올려압니다 저희 주식은 이렇게 하락하고 있어요 수돗은 선생님들의 할 일은 다 끝나셨습니다 되게 근데 예쁠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? 근데 예뻤어요 진짜 빨라야? 팀장님이 살아있죠? 그렇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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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떨리니만. 하... 누구세요? 제스 씨 안녕하세요. 저를 좋아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전화드렸습니다. 제가요? 청와랑 통화하고 싶다는 메일을 받았습니다. 축하합니다. 당첨되셨어요. 아... 이따 한 잔 해요. 아니요 괜찮고 저 그냥 맥주 마실게요. 롤라코스터! 롤라코스터! 너무 잘하네. 로비로 모이라고 했으니까 오빠가 이러고 믿지. 안녕하세요. 그냥 달아가면 되나요? 너희가 우리 삶기기 전에 러비로 마요. 잠시만. 이 친구 갈아입고 대충 씻고 오빠. 롤라코스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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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청와랑 오랜만이에요. 우리 같이 작업했잖아. 와 진짜... 쇼비저보. 롤라코스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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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때... 아 네. 저도 너무 축하해요. 아 네. 감사합니다. 그때 추억이 너무 생각나가지고. 그때 추억이 언제 추억이? 그때 쇼빗어머니 무대 했어. 아 쇼빗어머니 무대 했어. 그때 그 함성과 딴 해즈 같이 우리가 리듬 맞췄던. 많이 예뻐졌죠? 네. 많이 예뻐지고. 아니 이번 작업자 제가 오토바이, 바이스크. 아 바이스크? 아... 부릉 부릉 부릉. 아 부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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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릉. 전반을 시켜볼까요? 난 노가리. 노가리? 노가리의 청아. 아 청아. 청아니까. 청아니까. 이모님한테 노비로 모여달라고 좀 해. 노비로 모여. 노비로 왜 모여. 앨범은 언제 해? 앨범 지금 계속 정규로. 막 퓨처링 해야지 내가. 퓨처링? 90년대 때. 퓨처링 말하자면 퓨처링이라고 많이 했거든요. 음악적으로 변신했으면 음악적으로 다가가고 싶어요. 안 그래도 아까 얘기하다 말았는데 제작진의 심보가 되게 고약하다. 얘기해봐, 얘기해봐, 털어놔 봐. 연세면싱해서 이 팀 이상해, 조금. 마지막에 친분이 있는 분을 불러가지고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사실 제가 세 명이 바뀌었어요. 왜냐면 제가 원래.. 어떻게 바뀐 거야? 얘기해봐, 얘기해봐, 얘기해봐. 오늘 다 털어놔. 정신이 없어요. 태연 때도 얘기 있었잖아. 태연 누나 친구를 좀 봐달라. 그래가지고 가야죠, 우리 태연 누나 했는데 갑자기? 그 선미 씨 심부를 좀 봐달라. 거기 선미 내가 찐친이라고도 했고 선미 가야겠다. 그래서 가려고 했더니 갑자기 아 죄송한데.. 어.. 청하 씨 때 좀.. 청하 씨는 또 무대를 같이 할지 충분히 좀 없어요. 아니 근데 청하랑 퓨처링 했으면 찐친이지. 청하하고 정원하겠다. 저는 청하 씨가 좋은데 이거 제작진의 심보가.. 제가 지금 활동 좀 쉬어가지고.. 연휴판 옆에 이거 왜 있는 건데요, 이거? 아 이렇게 보니까.. 아니 그래, 제대로 평가 받아보자. 완전 똑같이 하셨네. 아이돌 느낌 있다, 없다. 그만 얘기해 주세요. 아이돌 느낌 완전 있죠, 지금? 소속사 몰래? 만나볼래? 소속사 몰래요? 자 우선 한잔하고.. 반갑습니다, 네 씨. 어.. 청하! 우리 사측으로는 또 처음 뵈는데 만난 지 10분 만에 또.. 자.. 아..오빠랑 그때 조금 더 월 입힌다고! 어..그래요, 청하야. 술 한잔 못해서 너무 아쉬운데 이걸 여기서 푸네, 여기서 푸네요 진짜. 영광이에요, 청하랑. 청하 산잔하고.. 와 진짜로.. 이거는 진짜.. 세계의 만남이야. 근데 또 한 해 하면 또 남친 짤.. 약간 인터넷에서 돌아다니는 남친 짤.. 뭐 어떤 게 돌았지? visits the pub 실제로 외아친구 있을 때 외아친구에 찍어준 사진들이 많았어요. 이런 거는 이제 사진 찍어줄게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. 제가 먹고 있을 때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… 오케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찍어야지. 혹시 모르는 상태입니다. 어 모르는 상황이야. 찍지 마, 찍지 마.. 아 나 아줌마 같아. 헐.. 올해 계획은 뭐야, 올해 계획은? 제가 라디오를 되게 좋아해요. 그래서 라디오 DJ를 꼭 해보고 싶어요. 오프닝 같은 거 한번 해볼까? 한 해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여러분 잘 자요. 여기까지요. 한 해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여러분 잘 자요. 라디오 들어오면 우리 연쇄 변신만 탓이에요. 혹시나 하게 된다면 연쇄 변신만 셀아웃을 꼭 하겠습니다. 우리 그러면 이 분장하고 다시 가서 로비를 부탁해 첫 곡으로 같이. 로비를 부탁해. 로비로 모여. 로비로 모여. 여기서 이제 공연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. 도움내는 일이 있을 거야. 오늘 이렇게 나갈 것 같은데 언제든지. 말씀만 하더라도 감사해요. 대충 입고 나를 로비로 모여 30분 후에 안 나오면 돼 컴비던 컴비던 어디던 한 번에 모여 움직여 어디던 괜찮아 오늘 마음은 위험한지 오늘 밤 추게 되든 밥이 되든 팀 플레이 팀 플레이 팀 플레이 팀 플레이 아 예. 렛츠 고. 청아. 아니구나. 들어. 로비로 모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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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좋아, 좋아, 좋아! 어? 여러분, 여기! 저기 연예인이 있어! 제시오! 누구라고요? 제시오! 제시오!